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262번째 대수리입니다. 대수리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한국 번역이 없어요. 그냥 페리윙클이라는 건데 번역이 없어서 나름 구글 번역을 통해서 구해봤습니다. 생긴 것은 이렇습니다. 빈카 메이저 혹은 빈카 마이너 두 개종이 있는데요. 야경부인은 허비고요. 이게 꽃이 오랫동안 피거든요. 그래서 재배가 되기도 합니다. 통명은 영어로는 그레이트 페리윙클, 얼리 플라워, 플라워링 페리윙클. 이게 첫 번째 종이고요. 두 번째 종이 레서 페리윙클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그레이트 페리윙클보다 레서 페리윙클이 키가 더 높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레이트, 그러니까 메이저죠. 그리고 마이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그래서 큰 대수리하고 작은 대수리로 번역은 해봤는데 실제로 큰 것은 작은 대수리예요. 유럽 온산의 단생식물이고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서 자생을 합니다. 이 보면 아시겠지만 빽빽하게 크죠. 그래서 관상용으로 재배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재배하냐면 묘지에다 한답니다. 묘지에 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겨울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른 봄에 펴가지고 가을까지 계속 피거든요. 그리고 빽빽해가지고 다른 잡초들을 크지 못하게 해요. 제초제까지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잠식을 하고 있으면 밑에 다른 풀들이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묘지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묘지를 쓰다가 안 쓰는 경우에도 묘지는 없어도 만약 이 대수리가 있으면 아 이게 예전에 묘지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높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대수리가 25cm 내외로 그리고 작은 대수리는 40cm 내로 성장을 합니다. 잎은 피침형으로 마주납니다. 효능은 수렴대, 진정대, 설사, 월경과다, 출혈 뭐 이런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 피가 나거나 코피 이런 것들이 나면 유용하죠. 이빨이 아플 때도 씹어가지고 효과를 보기도 하고 차로 만들어서 시스테리나 발작 이런 쪽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피가 났다. 그러면 주위에 묘지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구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쉽거나 우려서 간단하죠. 치통 같은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426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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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